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청소년 환경봉사단체 파바월드가 오렌지 카운티 지역과 협력해 지역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클린업데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헌팅턴 비치 인근 생태의 보호지로 알려져 있는 볼사치카에서 이뤄지는 이번 행사에는 남가주 지역 파바 회원 250여 명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생태 보존의 소중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가 원래 생태계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앞으로는 큰 행사로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마음 먹고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행사입니다. 한편 올해를 시작으로 볼사치카 지역에서는 매년 7월 파바 대회를 정하고 환경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급업체로부터 가짜 원료를 받아 논란이 되는 등 여러 악재에 시달려온 한국의 건강식품 기업 천호식품이 미주 지역 소비자 신뢰 회복에 나섰습니다. 천호식품 한국본사는 미국 총판 헬스코리아와 손잡고 원료부터 검수까지 100% 자체 생산한 프리미엄 홍삼 제품의 미주 지역 출시를 시작으로 제2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미주 시장은 저희 회사의 수출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에 저희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저희 제품이 저희 브랜드가 본격적으로 세계에 알려지기 위한 전진기지이자 그 성과를 가장 크게 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천호식품의 미주 지역 총판인 헬스코리아는 최근 다운타운과 한인타운의 지점을 늘리는 등 공격적인 영업망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프리미엄 홍삼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전 관장과의 본격적인 경쟁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위탁가정아이들에게 전달할 사랑의 책가방 후원 캠페인을 펼칩니다. 가정상담소 측은 7월 말까지 책가방이나 학용품, 후원금의 도네이션을 받아 8월 초 LA 카운티 아동보호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는 지난 3년간 할인사회의 후원으로 천여 개 이상의 책가방을 보호국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CNN의 여행 전문 웹사이트 CNN 트래블이 한국을 멋진 국민성을 가진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CNN 트래블은 국민성이 좋은 14개국을 선정하면서 한국을 국민성 측면에서 여행해 볼 만한 여섯 번째 나라로 소개했습니다. CNN은 한국의 음악과 영화, 패션이 아시아권 대중문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며 한류 현상을 매력으로 꼽았습니다. 또 한국에는 재밌는 술자리 문화가 많다며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술친구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